문경, 혹시 아이디를 들어갈 수 있나요? Por favor, hagan sus likes desde Instagram o Facebook. Gracias. 자, 여러분들이 찍네. 네. 자, 찍으라는 게 아니라 밖에 계신 분들에게. 공유해달라는. 자, Hello My Lady 한번 해볼게요. Por favor, graben, saquen fotos y muestrenso las personas que están afuera. 자, Hello My Lady 같은 경우도 아까 마이크 전환해 주셔야 돼요. 뭐 하셨습니다. 와이파이가 안되면 여러분들 찍어서 보내주세요. Hello My Lady 네. 아멘 아 어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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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 문제면 넘어가고요 많이 어려운 거야? 어려운 문제요? 와이파이가 잘 안 잡혀요 차라리 해달라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Hello My Lady 계속해서 해볼게요 해주세요 Good night 어제 뭐 말을 내게 전하고 컴온 인사해 안도를 한숨 내뱉어 아득했던 너랑 졸졌던 네가 잔잔 왔던 날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될 거야 가슴의 온 일을 마치면 변해 나는 날 바라봐 너의 시간이 너의 시간이 너의 시간이 항상 질러가고 언젠가는 사라져 내 기다림이 눈에 좋아할 때 Hello My Lady 그대 영원을 말해주겠니 말해주겠니 고맙습니다 내게 나의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돌아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라 모든 것을 잃은 내 세상이 가면 만주한 건 뭐 세상이 아름다웠어 너의 시간이 너의 시간에 산 앞절러 가도 잔간이 사라져 내 기다리기 눈동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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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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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내 영혼을 버려주겠니 I love, I love, I love I love, I love